그러네. 그냥 구멍 메울려고 맞아. 치면이 된다. 됐네. 기술자네. 기술자야. 기술자야. 기술졌네. 뇌의 나이가 20년은 젊어지는 것 같네. 그러니까. 구멍 난 차 한번 메울려고. 어렴풋이 예전에 했었던 대사니까 지금 살짝 떠오르신 거예요. 아까 그. 도배 얘기하면서. 정치님한테 이런 거 없었죠. 뭐 이렇게. 은하 씨 사진 한 장 주세요. 연애 시절에. 저런 장난이 있을 수가 없죠. 심장이 뛰는데. 첫 고백은 어떻게 하셨어요. 제가 사실 그런 게 제일 미안했어요. 하이라 씨한테. 그러니까 하이라 씨한테 이런 고백하고 막 이런. 프로포즈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. 미안해서. 이벤트의 왕자인데. 그래서. 그래서 자꾸만 뭔가. 더 하는 거예요 이제. 편지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쓰고. 계속 할부금 드는 거. 할부금이라니 오빠. 아름다운 스토리에 왜 이렇게. 찬물을 껴어줘요. 소원이라고 해서. 오우. 아아구. 하하하하하 스토리에. 그럼 먹으면 없을 수가요. 아아구. 아아구. 아아구마하우. 하하하하하하. 아니 감소.